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6월 저희가 미러레스를 저희 한국시장에 발매한 이후에 한국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사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좋은 성과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덕이 최고로 크지 않았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소니가 이루어낸 혁신, 혁신을 뛰어넘는 제품 NEX5와 NEX6를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리는 날인데요. 특히 이 두 제품에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셀프 슈팅 기능, 또한 와이파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인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이 제품이 새로운 미러리스의 트렌드, 또 새로운 시장 변화, 또 시장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자료는 자리 많이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소니가 이끌어 나가는 미러리스의 트렌드, 새로운 변화 많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